본 놀이 저희가 말하는 게 누가 찍혀요? 다 찍혀 다 들려 누구 험다운 다 들려 넌 누가 제일 뛰꺼워? 제가 형이야 나? 그래 됐구나 늑대야? 다 들려 다 들려 그거 잘해서 냈어? 내가 해준 거? 그거요? 포기했어요 포기했어? 아 수업을 가야겠더라 수업 가야 돼? 아니 코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나도 안 돼 저거 형이 거 고자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봤어요? 인스타에서 봤어요? 막 이런 춤추는 거? 뭐 깜짝 놀랬더라 모자 이렇게 딱 앞으로 탁 쓰고 이러고 막 이러면서 마마마마르는데 아주 댄싱킹 역시 PKFC 자랑이야 맹물이지 저 다음 주 안 오는 거 저도 다음 주 안 오는 거 아시죠? 저도 다음 주 안 오는 거 아시죠? 왜? 너 왜 안 와? 춥잖아요 다음 주부터 밖에서 해 나 다음 주에 안 오는 거 다음 주에 안 오는 거 다음 주에 안 오는 거 네 안 오는 거 원호 형 골 효주 옷인가? 워시 없었죠? 있었어 누구요? 효주야 효주야 방금 너가 어시스트 한 거야? 지환이 형 지환이 형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음 주부터 어떻게 산다고요? 쉬운데? 그거가 다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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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고도마 때문에 고도마시구나 대학 어떻게 다녀? 이거 나라 같은데 이거? 고등학교 때 GPA가 몇 시셨어요? 아 진짜 창유 자신 있나봐 고등학교 GPA 몇 시셨어요? 3.8 3.8이에요? 저 2점인데 같은 데에 오셨네요 레드 화이트 나이스 나이스 가자 블랙 내가 블랙이 앞발 떨어졌다 이제 방금 얘기하지마 방금 쌤 쌤아 어시스트 없었지? 없어 없어 저희 팀은 직전에 있어요 저희 팀은 1대1 노리는 게 아니에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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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랑 블랙이 1등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1등을 못하게 하자 좋아 어느 팀이든 우리한테 지거나 비기면 1등 못한다 좋아 아니 이거 님즈 Dude인 줄 알았어요? 우리 같은 대학끼리 이러지 말아 거울증 되게 심하다 저희 같은 대학끼리 이러지 말아 맛있다 너 SAT 몇점 나왔냐? 1530 너 때 1600만점이었어? 1600만점이었어 우리 때 2400만점이었는데 잘 봤네? 오 엘리트인데 PKFC에 인재가 있었네 너 헤리비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처음엔 그런줄 알아봐 나도 SAT는 잘 봤어 1450 2600만점? 2400만점에 1450이겠니? 응 너 내가 그런 이미지지? 그런 이미지이랑 너랑 같은 대학이에요 야 너 폴리텍이 심해가란 바둑같아 1600이면 섹션이 두개야? 네 리딩이랑 수학? 뭐지? 수학하느랑 리딩라이팅 합쳐서 하는거야 아 라이팅도 있어? 약간 ACT 스타일이었어 그래머? 완전 ACT로 바뀌었어 그냥 조금 더 어려워 그래머가 형이 했던 그 1,2,3,4,5 중에 정하는게 아니라 그 리딩 패스 중에 밑줄을 꺼놓고 이거 문법 모아봐 나 때 뭐였는지 기억도 안나 2012년에 봤으니까 어르신 어르신 11월 12일 그 전혀 어디라는거에요? 테네시 자편물가의 맥켈리 스쿨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영어로 급해? 응 왜 살아?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고 왜 사는지 모르는 애랑 같은 대학이란 아 얘 까면 안되겠다 야 너가 나를 어디갔거든 넌 나랑 같은 사람이 되는거에요 야 실제로 내가 과가 다르므로 봐봐 이 형은 CS잖아 나는 CS 떨어졌거든 근데 넌 나랑 같이 코도 안됐어 어? 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맨 처음 넣었을때 나 CS 넣었거든 아 맞아 그냥 떨어졌다며 어 떨어져서 폴리텍으로 왔어 근데 넌 같은 폴리텍이잖아 코도하고 있지않아 그래 지금 코도하고 있지마 근데 망하지마 아니야 넌 내가 코드하면 어쩌려고 너 내가 CS를 코드하면 너 나보다 못하는 순간이 되는거야 시뻘이소 넌 내가 코드 못하는 순간 넌 내가 코드하는 순간 넌 나보다 아래야 오빠 이런 사람 팀에 왜 있어요? 레이소! 레이소! 아래 품은 동훈이 형 아이 품 동훈 일로 덜 버렸어 진짜 이렇게 쌍둥은 새끼랑 같은 컴퓨터 너 같은 너 심지어 나랑 같은 체크 120도 중 넌 나보다 G팩 너 성적 안나왔잖아 야 내가 C 나왔는데 너 D가 S나왔잖아 그래 미안해 멀떡결에 형훈이 성적 공개 됐네 배가 남는게 왜 이렇게 죽을까? 멍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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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레드 화이팅! 우리 거의 킹스메이킹 킹스메이킹 1등을 못하게 알았다 우리가 1등 만들어주는거야 우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빡세게 하면은 다음 화이트 경기도 못하는데 가슴 아파도 노랗게 그냥 에코 하실래요? 에코 별로야 핸들 핸들 야 다 찍혔어 인마 야 옐로 줘 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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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도 옐로 태욱이 형 지금 노랭한게 있다 맞아 거의 괜찮더라 오 또 쌤 또 또 콜라 우와 우와 쌤이 골 노어시 미쳤다 미쳤다 와 쌤 메시야? 원래 오늘 왜 이래요? 썹이 없어서 그래 너 때문에 잘 됐네 너 어차피 화이트네 머리 색깔도 화이트야 저 살짝 그거 아니에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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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이뻐서 그래 엘사인줄 알았어 백발 노인 백발 나이스 그냥 끝나고 밥 오지 밥 먹으러 간다 먹고 왔어 3시 반에 먹고 왔어 흐으이 기계 같애 골로는 기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드가 그래도 이기고 있지 않아? 3대 2일걸 레드 파이팅 아직 이고 있습니다 레드 파이팅 ㅋㅋㅋㅋ ㅋㅋㅋㅋ 윤수형 살짝 동네 마실 나왔는데 야 항상 나간 마실이야 아 진짜 존나 좋아 살짝 더벅 더벅 야 공 굴러오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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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축구해 저기 축구해 이리와 윤수형이 그랬나? 남준형이 그랬나? 자기들도 말없이 그냥 조용히 다니면 되게 포스있게 그러고 싶은데 자기들은 그러고 다니면 훨씬 같다고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 우리는 맛없나 봐 자꾸 나눠줘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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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이거 오우 오우 진짜 아프다 오우 아 얘 쓰지 마셔서 먹으면 막아주면 좋긴한데 안 보여요 맞아 안 보이다가 날라오면 더 무섭다 오우 오우 저 어쩌면 막고 굴절져가지고 아잇쌉 아잇쌉 왜 맨날 동근이형은 공 한 번 참으면 하하 하하 어휴 어휴 여름에 한국에서 아 겨울에 한국 가고 코너가 엄청 많네 나도 저번에 한국에서 코너가 가져왔어 어휴 일반 노래방이 거의 없어졌던데 그럴 것 같아 우와 라이크 잘생겼어 골라 올려야겠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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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쉬운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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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7분! 4분! 5분! 5분! 제발 다 찍혔어 지원혁 지원혁 2 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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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나 솔직히 요리하기 힘들어 아니 애들 다 같이 같이 먹자 뭐 집에서 먹든 하든 시켜먹으려고? 그래도 되고 마님 일 가셨구나 자유의 몸이네 너무 좋아 너 뺨에 묻었어 뺨에 묻었어 내 게이 장문 될 수 있잖아 될 수 있잖아 철판 한 민트 1분! 귤모 강아지 3분! 3분! 4분! 5분! 2분! 4분! 5분! 데뷔! 아아... 마지막 플레이! 게임!